경중으로 1300m 레트럴파크 부산 경남 국산 5등급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스윗맨과 함께 12번 킵고잉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1마시자 뒤쪽 3위는 10번 해피매직, 안쪽 4위는 9번 예세스영, 안쪽에 한 대 뭉친 중위권 그룹. 선두로 올라서는 6번 스윗맨이 1마시자 정도 앞선 채 바깥쪽 12번 킵고잉이 2위, 10번 해피매직이 3위 따르면서 그 뒤에서 한 대 뭉친 8마리의 말들, 그 중에서 중위권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3번 국민스타와 5번 라즈프타나가 중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안쪽 선두 유지한 채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6번 스윗맨과 바깥쪽에서 12번 킵고잉, 10번 해피매직. 순위 변동 없이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한가운데 안쪽에서 3번 국민스타가 안쪽 1번 위닝길리와 함께 단 가운데서 4, 5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6번 스윗맨 그리고 12번 킵고잉 두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는 6번 스윗맨, 바깥쪽에서 12번 킵고잉과 함께 안쪽에 있는 3번 국민스타가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6번 스윗맨과 바깥쪽 거리에서 좁혀 나가는 12번 킵고잉, 여기에 가세하는 3번 국민스타와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라즈프타나입니다. 안쪽에 있는 6번 스윗맨을 넘어선 채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는 12번 킵고잉과 안쪽에서는 3번 국민스타, 바깥쪽에서 막판 종반 힘을 내는 5번 라즈프타나가 안쪽과 바깥쪽에서 12번 킵고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라즈프타나와 안쪽 3번 국민스타, 안쪽에 12번 킵고잉을 넘어설 수 있을지, 12번, 5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3번 국민스타가 따랐습니다. 12번 킵고잉이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 국선 5등급 1300m 경주, 12번 킵고잉과 바깥쪽에 5번 라즈프타나, 그리고 안쪽에 3번 국민스타, 이 3마리의 접전, 막판 추격했던 양쪽에 두 마리의 말들,